이 늘었어 네가 헤어지고 나서 다 때리 뚜루뚜루 왜 웃지? 갑자기? 웃는다고? 해피? 유..유 해피? 유 해피.. 스타크래프트? 진짜 운이다 운으로 게임했다 진짜로 운은 진짜 운이었어요 정말 저는 멀티 체크하러 간거였는데 하필 이동선으로 갔어 간해봅시다 그쵸 멀티가 깨졌는데 가만히 있을지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간해보는거야 완벽하죠 판단 이게 완벽한 판단이야 우와 스피록 저거 돌아가는거 개맞이 ㅎㅎ 에이씨 근데 저렇게 멀티하기 힘들다 감사합니다. 이건 못쓰는걸? 이건 못쓰는걸? 이건 안쓰는걸? 아 네 알겠습니다 쓰면 되는데? 나는 더 저 퀸을 마법으로 잡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스카우트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건 뭐 패러사이트 부대니? 다 패러사이트 처음하잖아 누르고 누르고 누르면 4개가 이렇게 동시에 죽겠죠 근데 이게 정말 김영훈 선수처럼 그런 게임을 아는 상태에서 하는거는 진짜 어려워 나는 지금 놀고있으니까 이게 가능한거지 니키야 아 심정동천민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후반의 도산 아 뭐야 왜이렇게 안음직여 하이템플러가 씨발 말을 안들어 개색 씨발 하이템플러 말 안듣는거 보이냐 아 왜이렇게 방황해 아 에이 아 아 에이 위로 올라오고 위로 올라오고 아 이거 자꾸 방황하네 클라이브 아 돈 다 쓰는데 상대방은 아마 자원을 진짜 만 이상 썼어요 저 가디언 지금 3부덴가 나왔는데 만 이상 썼어 근데 나는 자원을 한 몇천 썼어 그렇게 교환했어 근데 내가 막았어 누가 이득해 내가 이득했어 33점 S를 잡았더니 33점을 주는구만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